오케! 자동 완료! 에휴.. 시설이 내 삶이구나 또.. 에휴.. 작업이나 가야지. 에휴.. 시설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네. 에휴.. 이 엄병. 에휴.. 가자. 뭐가 어떻게 된건데.. 뭐가 망가졌다는 거야? 뭐.. 조명 불이 안 나온대. 조명 불이 안 나온다고? 응. 자제는 사놓으셨다는 거야 뭐야? 응 있어. 자제는 있어? 응. 몸으로 하는 일 끊었다고 난 했어 안 했어? 몸이 기억해 다 까먹었어 감전될 것 같아 몸이 기억해 데모도 잘 할 수 있겄어? 데모도? 치다발이 내가 달라는 거 잘 주워줄 수 있겠냐고 껌이지? 드릴 가와 이러면 드릴 가오고 뺀찌 가와 이러면 뺀찌를 가오란 말이야 한 손에는 뺀찌 한 손에는 입어 알았어? 알겠어 잘 할 수 있겄어? 사쿠가 없으니까 이거 동구를 주워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냥 사람 부르면 10만원이면 사는 거 말이야 내가 가야 되나? 가야지 대한민국 남자들의 삶이 참 피곤해 파생과장이 지금 허드렛일 하게 생겼어 허드렛일 할 찬밥이야 지금? 정중히 부탁해 봐 그럼 내가 해줄게 형님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해도 해줄까 말까 안 돼 이런 고난이도 작업을 일단은 한번 보자고 파생과장은 이제 고급 인력이야 그럼 몸으로 하는 일은 이제 안 한다고 알아들었어? 어? 아 또 이거 벌써부터 이거 허리가 아프네 이거야? 아 또 이거 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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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완료! 어리버리 까는데 어리버리 까야 되겠네 큰일났네 다 까먹었네 어딜 찍는거야? 밑에 찍어야지 이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네 네네 그래 디스 답답하네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냐 이거 내려면 이렇게 찍어야지 저거 차단기 한번 내내 주실래요? 나 차단기 있는지 몰라 그냥 거기 있는거 다 내려놓은 사람 이게 좀 짧냐 잠깐만 답답한 사람씨 똑바로 안하십니까? 차단기! 이거 두개가 있는데? 그냥 전등이라고 써있는거 다 내려주시면 되는데 항상 작업을 할때는 차단기를 오프하고 가십시오 어 차단기 끊었다 끊었어요 안전작업을 하려면 차단기를 오프하고 가십시오 형님들 파생과장처럼 활성전문가가 되면 할수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짧게 해놔냐 다 까먹었어 아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잖아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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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두개 보다 그치 누가 다이자 등가 안에 가는거 아이씨 깔끔하게 마무리 어 접지가 안되어있네 여기 접지가 없네 등기구가 접지가 없네 도라이버 하기 전에 한번 불 켜봐 지금? 응? 불을 켜고는 불 켠대? 들어오겠지 뭐 이게 아닌거? 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맞추십니다 차단기 다시 안내려도 돼? 응 조금 맞춰줘 안보여 그렇지 안보여고 됐다 안보여 됐어 그정도라 오 땡큐 땡큐 오케 작업 완료 어 한번 다시 한번 불 켜봐 마지막으로 불을 아 완벽해 아아 어 득템 어 등기구 하나 가가지고 쪼니어컨 블루 득템입니다 아아 개이득인데 겁나 맛있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